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지난 10월 아이디어스와 함께 소담상회 위드 아이디어스 플레이스 인사점을 개장했는데요. FNB와 수공예 전문 소공인 작가 지원을 위한 두 번째 소담상회인 석유점이 홍대 인근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아이디어스와 함께 소담상회 위드 아이디어스 플레이스 석유점을 지난 16일 개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점은 지난 10월 개장한 소담상회 위드 아이디어스 플레이스 인사점에 이은 두 번째 소담상회이며, 소담상회는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앞당기기 위한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로 소상공인의 이야기와 제품을 담은 공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사점이 소상공인 제품의 경험과 재미가 중점이었다면 석유점은 홍대 거리에 맞춰 FNB와 수공예 전문 소공인 작가 지원에 중점을 둬 조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1층은 오토 매장과 소상공인 원물로 만든 식음료를 판매하는 아이디어스 테이블로 구성돼 소비자의 발길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2에서 5층은 소공인 작가의 성장을 돕기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운영돼 소공인 작가에게 개인 작업실과 스튜디오, 미팅룸 등 공용 공간, 컨설팅 및 교육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ESTV뉴스 이동규입니다.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